9월 23일 안식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대사논의 가전서 5장 25절 주에라 선우야,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아이들은 돈이 없잖아. 그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을까?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엄마가 알려줄게. 첫 번째, 누군가를 보면 예쁜 미소를 짓는 거야. 우리는 가족, 친구, 이웃, 선생님 등 누구에게나 예쁜 미소를 보여줄 수 있어. 미소 띈 얼굴은 힘든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으니 도움을 주는 거지. 두 번째, 예쁜 말로 도와줄 수 있어.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고, 슬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힘든 사람에게 파이팅! 하고 외쳐줄 수 있어. 그리고 작고 가벼운 짐이라도 같이 들어주는 일, 버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하는 일, 엘리베이터 문을 잠시 열고 기다려주는 일, 돈이 없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너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으니 다른 사람들을 아주 멋지게 도와준 거야.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야. 친구, 선생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목사님, 장노님 등 많은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일이야. 엄마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해서, 너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해. 재림신앙 이음, 빛고울교회 최서율, 화련교회 조이소 마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재림신앙 이음, 빛고울교회 최서율, 화련교회 조이소 마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재림신앙 이음, 빛고울교회 최서율, 화련교회 조이소 마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